한국 소비자원이 시중에서 유통 중인 LED 전고를 비교한 결과, 광효율 등에서 차이가 났다고 밝혔습니다. 조사 대상 12개 제품 가운데 전력 소비량 대비 빛의 밝기는 홈플러스 시그니처와 G 제품이, 빛의 깜빡임 정도는 오스람과 필립스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습니다. 남형 LED와 올리프라이스, 장수 램프, 루미엔, 두형 조명 등 5개 제품은 KS 표시사항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